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2. 한국 때문에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언 3. 한국 경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3. 세계가 새로운 경제 강국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기술력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경제발전, 노동생산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 기술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 경제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국가의 기술력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국가는 강력한 영토 방어와 침공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은 사이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보안을 보장함으로써 사이버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술력은 무역 및 수출 분야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상대들보다 뒤처지기 쉽습니다. 최근 한국은 경제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진이 이 놀라운 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로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과학기구와 전세계 경제계가 한국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과거 즐기세포 대박 봄 시절을 회고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한국이 줄기세포 영국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엔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희망처럼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 인류사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전도체 개발 현재 한국의 한 연구소가 전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홧발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문명 진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계 언론과 과학계는 현재 이 뉴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초전도체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론과 희망론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전도체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확인된다면 한국은 인류의 영웅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벨상 수상이 아닌 인류를 구하는 나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세계 네티즌들과 과학계는 현재 한국을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 효율 100% 만약 초전도체 물질이 개발된다면 전력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전기가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저항이 없는 전력 송전으로 인해 전기 사용 비용이 사실상 영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보시의 공간 활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복잡하게 뒤엉킨 전선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등장은 석단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필요 없어지게 하며 핵융합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에 이은 다음 세대의 에너지 소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문제는 1억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냉각 장치에 드는 비용인데 초전도체가 이를 해결하면 핵융합 기술의 발전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무한 에너지 시대의 도례를 의미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은 매우 저렴해져 에어컨이나 전기 스토브 같은 가전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등장으로 슈퍼컴퓨터의 크기가 현재의 건물 크기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급 컴퓨팅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지식과 정보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100% 전기 시대 도입 초전도체 물질의 진보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흐름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구동 원리로 삼는 모든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모든 이동수단의 전기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의 전기화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제조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성의 중점을 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의 진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혁신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최근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한국의 최적의 산업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한 우주 개발에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기 추진 로켓의 개발로 우주여행의 장벽이 낮아지고 이는 우주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우주 엘리베이터의 구축이나 달과 화성 등 행성에서의 테라로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패권 국가들의 소멸 그동안 자원 강대국으로서 약소국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던 일부 자원 강대국들은 소멸될 것이 자명합니다. 초전도체 물질이 현실화되면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석유에 의존하여 경제를 유지해온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산유국들의 몰락과 석유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는 물안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변화와 패권 국가들의 힘의 이동은 4차 산업혁명의 길로 저머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생산 국가들을 적대적인 국가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중국에겐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국가적 사활을 다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됩니다. 네 번째 초전도체 MRI 초전도체 물질에 진보는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MRI 기술이 초전도체 물질 덕분에 더욱 발전한다면 의료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를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단순한 질병도 MRI 정밀검진을 통해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질병을 치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뇌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인돼 인간의 뇌 성능이 크게 올라가고 인류가 이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자가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장비의 등장은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구 생태계 변화 초전도체 물질과 핵응합 에너지의 개발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과 에너지 생산의 혁신을 통해 사막과 같은 물모의 땅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푸르른 초원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그들의 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몽골과 같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극과 같은 현재는 물가 사이한 환경에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주시대의 개막 우리는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전도체 기술과 핵응합 에너지의 발전으로 우주 탐사의 비용과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화성의 테라포밍이나 발의 식민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몇십 년 심지어는 몇백 년 동안 인류는 상상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물질과 핵응합 에너지의 발전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와 전자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에서 삶을 시작하거나 사막을 푸른 땅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불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 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딘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천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나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책의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 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 이라며 상당수 가점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더블 6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 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및 지늘기 퇴적돼 굳어진 암석증 다시 말해 혈암증 셰일 세일에 들어있는 천연 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 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출력했고 그 결과 수평시추 기술과 수화 파쇄 공법 같은 세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시추 기술은 셰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레킹프레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증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 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 가스와 셰일 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 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진류와 경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부레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부레유를 공정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부레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의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의 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의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총매가 만든 파장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다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낙신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쉐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방에 잠재워버릴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1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일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울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들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의 성자치 구직할 시 가운데 장수 강소 저장 절강 푸젠복권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탕광에서 멀어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도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자를 낸 규모 7.8의 탕산 당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도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의 위협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성 야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품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중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테난전만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품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수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동산동 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쓰다오안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 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두 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의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치양자 강 뉴욕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기술과 관리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집밥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핵심 원료인 리듐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CATL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동해 중국은 전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의 층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뤄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연구팀의 이미나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에 개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전지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이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